안녕하십니까 EBS 임시 대표 강사 윤윤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지금 꿈이 없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은 선생님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들을 입시 결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조건 두세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새롭게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면 방법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하고 비슷하죠 내신은 대학을 선생님이 이 입시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학생들을 학부모한테라 입설할 때랑 학부모 대상 입설이랑 학생 대상 입설은 조금 다르거든요 학생 대상 입설은 조금 선생님이 과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대학 이게 질문은 딱 하나에요 대학은 어떻게 갈거에요 대학은 어떻게 갈거죠 그 다음 대학 갈 마음은 있나요 이게 두번째 지방에 있는 일반계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신은 망했어요 할 말 없죠 그 다음 두번째야 학교에서 비교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코로나 때문에 놀았거든요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해야 되는 최소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지금이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를 해야 정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될 거에요 선생님 학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학교 제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어떤 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 입결을 만들어낸 거에요 밑에는 첫 번째 건 스카이에서 의치안이에요 스카이와 의학 계열을 만드는 거에요 딱 4년 만에 두 배를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걸로 베이스로 해서 그대로 적용해서요 얘네들이 엄청 특출날레 학생이냐면 아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대학을 무조건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2024년에 수험생은 대략 한 43 몇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치한수 의학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가기 그다음에 스카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퍼센트의 학생이 대체로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 학생들이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내지는 경북대 내지는 부산대 뭐 이런 대학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표를 선명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꿈이 없고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 대학 가서 정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대학을 갈 거냐 그래서 어떤 학과를 갈 거냐 학과에 대한 것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방향은 반드시 필요해요 스카이까지가 지금 수험생 기준으로 4.5% 정도 돼요 이제 여기서 2학년이랑 1학년이 좀 갈라지는 거예요 2학년들은 어쨌든 얘들이랑 좀 비슷해요 조금 더 숫자가 많긴 하지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1학년은 돼지들이잖아 황금돼지들이라고 해서 전국에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경쟁이 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고 싶은 대학을 기점으로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을 해내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그 대학을 갈 만한 학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고대 꿈 안 꾸세요? 왜 연대 꿈 안 꾸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몇 퍼센트의 대학을 가고 싶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학을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사는 학생 이 학생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목표를 끌어내리는 학생들이에요 목표를 자기 행동에 맞춰놓는 거예요 이 학생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10% 대학을 가고 싶으세요? 상위 10% 주요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10% 정도의 대학이 어디냐면 숙명여대 홍익대 정도 돼요 그 정도가 한 10% 정도의 대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10%에 해당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행동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다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나는 몇 퍼센트의 학생이 되고 싶은 걸까 그리고 현재 나는 몇 퍼센트일까 고민하세요 나는 몇 퍼센트 학생이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몇 퍼센트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대학의 선발 목적은 선명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수해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대학이 뽑는 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니까 내가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대학은 선명하게 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명시해 놓은 거예요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수능을 잘 보는 거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 하루 16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끝나고 첫 주말을 보냈을 때쯤 됐어요 지난 주말에 난 몇 시간쯤 공부했을까요? 되돌아보면 지난 겨울방학 때 난 몇 시간쯤 공부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할 수 없어요 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요 수능을 잘 보는 거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내신을 잘 만들어내는 거 여기까지는 객관식 역량만 측정합니다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 어떻게 검증해요?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을 잘 보거나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 두 번째 대학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논술이에요 수리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추론 능력이 뛰어나거나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 세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객관식 이외의 능력을 증명한 학생 어떤 능력이든 객관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능력을 증명한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장점인지가 선명해요 나는 몇 퍼센트의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니까 그 포커스를 가지려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학을 가는 네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네 가지 방법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지금 픽스해야 돼요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지 나는 어디에서 장점이 있는지 그걸 찾아내고 픽스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2학년은 1년 6개월 남은 거고요 1학년은 2년 6개월이 남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시간만 컨트롤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과 역량 교과 성적이 아니에요 교과 역량이랑 수능 성적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두 가지를 봅니다 교과 내신 두 번째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없는 지역도 많으니까 빼더라도 교과 성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논술에서 보려고 하는 건 교과 역량, 논술 역량, 그리고 수능 최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질문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우수함이 있느냐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픽스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서울대학교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학생을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쭉 훑어봐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선생님이 교직생활 25년 차인데 이런 학생 본 적이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학생이에요 그냥 뜬구름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가 뽑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서울대학교 이야기하는 완성된 인재는 뭐냐면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서울대 간다고 이야기하면 객관식에서 수능에서 5개 이상 틀리면 서울대 못 가거든요 5개 6개 정도 틀려야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된 인재가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대 선생님이 서울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요 대학들은요 대부분 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생을 뽑아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에요 이것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행동만 하면 돼요 그 행동을 어떻게 알죠?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포커스예요 어떻게 증명하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대학이 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뇌구조예요 신경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뉴런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만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뉴런은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뇌구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뇌구조예요 보세요 뭔 차이가 나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신경망을 얼마나 만들어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신경망을 발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인체는 인지적 구두세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신경망을 하나 구성해 놓고 나면 이 신경망을 돌리는 데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2학년 전체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시면 전교 1등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전교 꼴찌가 공부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전교 1등이 공부를 더 많이 하겠죠 왜 그렇게 될까요 얘는 공부하는 게 별로 덜 힘들기 때문에요 왜 신경망을 완성되어져 있는 신경망을 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놈 때문에 그래요 여기요 이게 뭐냐면 신경망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학생들 근력운동을 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난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근력운동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헬스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찢어지고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요 알베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뇌가 알베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시험기간이다 공부해야지 시험 끝났다 놀아야지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망을 형성한 학생들은 이걸 버티는 거거든요 알베겼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알베겼습니다 알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이 풀리거든요 그걸 하면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요 이 신경망이 뇌에서 주도적인 신경망이 되는 순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건 돌아가는 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힘들게 근육 만들어 놨는데 다시 근육 해체하는 걸로 돌아가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선생님 학생의 실제 성적이에요 선생님이 M자형이라고 부르는 성적이거든요 이건 W자형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1학년은 첫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거니까 아직 감이 잘 안 올 테고 2학년 잘 생각해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어? 내 내신 성적은 왜 안 바뀌지? 대략 85%의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내신 성적이 안 바뀌거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학년 전체에 있는 85% 정도 학생이 졸업하는 3년 동안 시험을 망했다 그딴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는 공부 패턴을 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습관을 안 바꾼다고요 습관을 안 바꾸는데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내가 공부하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맨날 공부하던 만큼만 공부하는데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당연히 그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85% 정도의 학생들은요 자기의 성적을 바꾸기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좋아요 자기의 현재 성적을 자기 성적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85%예요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3이 되던 내신이 안 바뀐 애들이 85%라는 이야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생각했죠 열심히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수준의 대학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만 바꾸면 내가 이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공부에 투자해보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꿈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감사드 sont είναι